다른 요령이 있어. 여기를 뚝부를 티면 그러면 쫙 일어나 잘라줘야돼 아니 얘를 잘라줘야돼. 얘가 왜냐면 꽂히면 얘를 영양가가 다 간대 자를까? 소주 그리고 한 입 풍부 안으로 그래도 once 한 입 왔다 né 제일 잘 안하고 이제 아기 샷 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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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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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